죽은 듯 꼬부라져서 꼼짝을 안하고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. 아마도 큰 상처를 입은 듯 보입니다. 그런데 지나다니는 동료 개미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정 많은 개미들이군요. 그 덕분인지 이 죽은 듯한 개미는 잠시 후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는데요. 한 번 지켜보기로 합니다. 꼼짝 않던 개미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점점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. 와우 죽었던 개미가 살아났네요.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며 쌩쌩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. 사람도 이렇게 쉽게 낫고 건강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지켜보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